헤더헤더 선수 판단은 좋은데 천봉해이 선수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썰 마 저걸! 이걸 점프를! 3강 구도가 됐습니다 악! 점프 2번 실패되면서 3강 구도에서 2강 구도로 갑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잼스 룰이협의 룰잼스 6회 2세트입니다 1인칭 기본 룰로 진행을 하고요 비행기는 3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은 리퍼브카 밀타 파워 밀타 노보까지 땡기겠고 로족 야스나야 그리고 멀리 간다면 자키 서버니 강남 강부까지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밀벳 쪽이나 프리머스크 이쪽 가카 이쪽 근처에 있는 방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북쪽으로 유저들이 더 많이 갈 겁니다 남쪽에 비해서 보통 비행기 루트 가는 방향에 우측 방향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우측 방향을 보시면 그쪽으로 유저들이 더 많이 내립니다 좌측 방향이 아닌 우측 방향으로 더 유저들이 많이 내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측으로 비행기 가는 방향이 좌측으로 내리시면 좌측에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으시던 그쪽으로 가는게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밀타 벌써부터 전투를 아우 굉장히 많이 하고 깔끔하게 잡아 버리기 근처에 우측 우측 또 빼 이걸이면 우측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AK로 취업 안에는 화이트 먼데이 선수 이전에 원래 여기 있었고 여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반대편이 생기고 그리고 안쪽 북쪽 여기도 한군데 생겼고 여기 위쪽에 있는 집들도 원래 없었지만 다 생겼습니다 이런거 여기도 없던 거였는데 다 생겼어요 카메시키가 생기면서 없던 짓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파밍하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원래 있던 곳이고 여기가 없던 곳이었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파밍하기 상당히 좋죠 북쪽 라인 돌기에 예전엔 중간중간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돌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파밍이 별로다 생각했는데 이제 남서쪽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파밍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파밍이 이제 잘 돼요 스터브에 떨어지셔도 스터브에 떨어져도 스터브에도 파밍할 수 있는 집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터브도 이제 파밍이 꽤나 잘 되고요 로족안도 전투중이긴 한데 어? 이걸 온프로 잠 어 이거를 온프로 M16을 이기네요 물론 M16 들고 있는 선수가 너무 위치를 노출시킨 탓도 있었는데 어 그래도 깔끔하게 온프로 처리를 합니다 M16이 좀 더 유리했을텐데 여긴 걸어서 두 명의 선수가 어? 지향사격? 너무 안정지향 플레이죠 백나가 선수는 그냥 앞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쏘고 자신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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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지향으로 플레이를 하죠 약간 그 빠른 총 탄속이 빠른 총을 쓰면 그런 총 바뀌는 파열음이 나오는데 음속보다 적은 음속보다 낮은 탄속을 가진 총을 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이용해서 얘가 AR 소음기를 끼고 멀리서 쏘는 건지 아니면 뭐 SMG 소음기 던지 아니면 뭐 그냥 SMG로 음속보다 낮은 총알을 가진 총으로 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총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구에 이제 발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뭐 부스스나 이런거 뭐 SMG 소음기를 끼고 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AR로 소음기를 끼고 멀리서 쏠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건 이제 파열음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파열음이 들리면 AR인거고 파열음이 안 들리면 SMG나 뭐 부스스 같은 종류로 쏘는 거기 때문에 맞기 전에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 종류를 맞죠 잘못하면 양각 잡힐 수 있는 위치인데요 팔각장에서도 여기 나와서 계단으로 나와서 보면 양각 잡힐 수 있는데 팔각장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이나요? 아 여기 다 보이네요 아 에임 살짝 불안한 모습 오? 움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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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움푸 잘 쏘는데요? 붙나요? 아 이거 맞춘거 알거든요 붙나요 그냥? 진입하죠? 아 AK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움푸로 쏬네요 이거리를 사이가 같은데요 등에 메고 있는거 사이가네요 진입하면 아무래도 움푸면 좀 위험하죠 움푸 AK이기 때문에 진입하면 이기기 좀 힘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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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움푸 잘 쏘네요 움푸 반동이 커져서 너프가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총기입니다 한발 한발 딜도 35 로 굉장히 센 편이고 AR에 필적할 정도로 센 편이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반동이 AR과 비교하면 말도 안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100m 정도 100에서 150m 정도 내 교정 거리에서는 AR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자기장은 북쪽 3층집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보다 방어하는 쪽이 유리해요 들어오는 쪽에 비해서 방어하는 쪽이 시야가 더 많이 트여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1인칭이라서 엄청나게 효과는 볼 수 없겠지만 시야도 탁 트이고 진입하는 적들도 굉장히 쉽게 파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주 루트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리가 여기 자리도 나쁘지 않네요 새로 생긴 건물이거든요 여기도 새로 생긴 건물이라서 생각보다 자리가 괜찮습니다 초소 2개 있고 공장에 있는 구조에 근처에 1평집 여러개가 있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위치 이동하기도 나름 나쁘지 않고 굴곡도 수비하기에 좀 나쁘지 않는 쪽으로 굴곡이 젖어있기 때문에 29명 남아 있는 상황 자기장은 서버니 쪽으로 다시 좁혀지고 있고요 자기장 밖에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급품 바다에 떨어졌네요 보급품 뭐가 있을까요 엣답 이번에도 노베율 엣답 3렙 머리까지 있는데 노베율 엣답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거죠 여기 레이톤 선수 파편 수리탄 크 2평집 안에 이 선수를 수리탄 던지고 못나오게 토미건으로 갈겼죠 토미건이 이럴때 좋습니다 탄창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 갈겨도 돼요 탄 신경 안쓰고 어? 여기 진입을 하나요? 불편한 동거? 맞죠? 이 정도 근접거리면 움푸보다는 AK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움푸보다 AK가 더 낫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방어할때는 올라오는 쪽보다 내려 밑에 있는 쪽이 시야가 더 많이 안 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쪽이 더 좋습니다 적을 잡기에 올라오는 쪽은 머리만 노출이 되지만 위에서 방어하는 쪽은 온몸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 저런 지형에서는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수비쪽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3인칭이라면 더더욱 불리하고요 1인칭이라서 그나마 덜 불리한건데 3인칭이었으면 저 자리는 진짜 진짜 죽기 위해서 있는 자리나 다름없는 자리에요 퍼스트 데드맨 선수 AK 한방으로 헤드를 땄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물론 누워있어서 잘 안보이지만 이 선수의 딜을 노리는 선수도 있고 1인칭은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를 이거를 아니 이거를 아 진짜 조로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놓치면 자기장 꽤 멀기 때문에 아 이거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조로의 기회를 놓쳤죠 아 역시 갓우지 이 정도 거리 지향사격은 우지로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퍼스트 데드맨 선수가 멀리서 AK로 깔끔하게 잡아 버립니다 음 이거 맞나죠 아 왜 거기서 장전을 왜 한 10발 쏘고 지금 적이 적이 2m 앞에 있는데 지금 장전했죠 밀리서 에베베베 선수 미니 14를 들고 있습니다 8배율이면 이 거리는 좀 가깝죠 두 선수 모두 미니 14를 들고 있고요 써보니 안쪽에 이제 전투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SMG나 샷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해집니다 이제부터 스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정도 거리면 아 근데 시가전이 아니고 좀 더 밖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나가 생각보다 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이쪽 자리에 이제 차가 하나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하나 갖다 내고 이거 가지고 언폐물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일단 이코 메이크 선수는 지금 해상 저격수죠 8배율 냈다 하지만 보트 타고 있으면 생각보다 엄청 흔들려요 이거 위로 아래로 이거 이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거리 800을 거리는 제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아 겨우에 산말 딱 위아래로 이거 이 선수는 지금 에임 하려고 지금 용을 쓰는 건데 안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기막히게 운이 좋아가지고 저 타이밍 딱 맞춰서 쏘면 맞출 수는 있는데 이 거리를 헤드를 정확하게 이 거리를 딴다는 거는 힘들죠 가만히 있는 선수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에탑 어? 근접 에탑? 근접 에탑? 여기는 미니 14에 M4 초근접 에탑 시가전도 아니고 집 안에서 바닥에 있는 선수가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요 보트 가지고 만일에 이쪽 근처로 센터가 한 번 더 잡힌다면 보트 끌고 이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만 붙을 수만 있다면 자리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차 잘만 써서 거기다 여기다 약간 누우면 진짜 낮은 언덕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상당히 괜찮은 지형이에요 지형 자체가 물론 지금 상황에선 별로 좋지 않은데 차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좀 더 좀 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길 수만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말 많이 던지는데 어디 던지는 거죠? 아 자기장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자리가 아 아 나쁘네요 아 안 걸리네요 이 자리가 이렇게 되면 해안가 쪽은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도로 남쪽 아 도로 북쪽 자리네 도로 북쪽 자리는 자리가 안 좋고요 도로에 좀 더 센터로 들어가는 쪽이 자리가 좋죠 이쪽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자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어 드래곤 랜드 선수 죽었죠? 받쳐서 저렇게 막 쏘다가 엄폐물도 없이 막 쏘면 차에 받쳐요 걸리는 위치가 살짝 아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여기 4강 구도죠 지금 이 건물 근처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죠 아 이건 빨리 나가는 쪽이 자리가 엄청 안 좋아집니다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요쪽 4명은 살아당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니코메익 선수 엣닙 들고 있는 니코메익 선수 엣닙 들고 있는 이걸 어떻게 받죠? 아 여기서는 보이네요 아 여기서는 풀이 없어 보이죠 거리가 150m 이상이기 때문에 150m 부터는 풀이 로딩이 안 돼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리 이 거리를 넘어서서는 지금 풀이 안 보이죠? 앞으로 가면 이렇게 풀이 로딩이 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딱 150m가 넘어가는 지역이라서 아 저 유저가 굉장히 잘 보였네요 풀이 없어 보여서 이거는 진짜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될 텐데요 풀로딩 거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누워 눕거나 풀 안에 숨어서 빨리 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거는 빨리 조속히 좀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초창기 때부터 저랬거든요 근데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게 이렇게 컴퇴 부하를 좀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아 헤더헤더 선수 판단은 좋은데 천봉해이 선수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썰봐 저걸 이걸 점프를 아 3강 구도가 됐습니다 아 하하하하 점프 두번 실패를 해서 3강 구도에서 2강 구도로 바뀌었어요 어 어 수류탄 맞았어요 하하이하이 선수한테 수류탄 맞았습니다 오 헤더헤더 선수가 달려오는거 보고 그쪽 라인으로 수류탄을 다 던졌는데 이쪽 자리 상징적으로 도로 나가면 절대 안되죠 있을 확률은 이쪽이 제일 높죠 여기 도로 북쪽에 있는 라인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헤더헤더 선수는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 없앨거라는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물론이 호스팅 방사함이네요 둘다 하하 엉패물 없이 군뱅이 모드 1인칭은 군뱅이 모드하면 상당히 안보여요 자기가 안보여요 자신의 위치도 숨기지만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 저거 살짝 어 어 어 1인칭이라도 이건 보이 아아아아아아 하이야이 선수 과감하게 연막을 뿌리고 움직였지만 미니 14 근접에서는 미니 14 오히려 DPS가 좀 낮을텐데요 아 다른 총이 없었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헤더헤더 선수가 2세트 6회 2세트는 1등을 가져갑니다